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셔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동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10. 천일국 주인공 10. 천일국 주인공 감사합니다.